안녕하세요 미술실장입니다. 이곳은 한암풍산역 초역세권 현대지식산업센터 인근입니다. 오늘 이곳의 뷰를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여기는 미사리 조정 경기장입니다. 길이가 2.2km라고 하네요. 건너편으로 조금 전에 보셨던 현대지식산업센터가 보이시죠?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풍경이 참 멋지죠? 미사 경전공원에서 바라본 뷰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곳이 작년 말에 입주 시작한 현대지식산업센터 1차이고요. 오른쪽에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현대 2차 리버스텔라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 영상은 5월달에 찍은 거고요. 최근에 공사가 마무리되어가는 모습은 뒷부분에 올려들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왼쪽의 현대 1차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이 37,403평입니다. 리버스텔라 2차 왼쪽 부분은 대지면적 3,407평, 연면적 2만 8,137평이고요. A동과 B동에 해당됩니다. 오른쪽 부분은 규모가 더 큰데요. 대지면적 5,111평, 연면적 4만 1,871평이고 C동과 D동이 들어갑니다. 리버스텔라 2차의 총규모는 연면적이 7만 8평입니다. 1차와 2차를 합치면 10만 7,411평이라서 육선필딩의 연면적인 5만 3,45평의 2배가 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그럼 완성된 모습이 어떨지 홍보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릴게요. 하남에서 5호선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운 지식산업센터라서 직원들의 출퇴근도 매우 편리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5호선 풍선역에서 서울 주요 지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멋진 조정경기장 뷰와 멀리 한강 뷰까지도 가능합니다. 옆면적은 6,3빌딩의 2배 규모이고 전용률은 50%입니다. 여기는 메인 광장인 스페이스 오브 판타지입니다. A동과 C동은 브릿지로 연결이 되고요. 어드벤처 스퀘어는 A동 안쪽에 있는 광장입니다. 로맨틱 스퀘어는 C동 안쪽의 광장이고요. 지하 2층의 영화관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최근에 생기는 지식산업센터의 트렌드인 앵커 시설로 8개에 관해 롯데시네마와 24레인의 락볼링장 등이 서울 인근의 지식산업센터로는 최초로 설치되어서 문정동의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주말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상권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하 주차장은 총 1,813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로 조망권이 어떠한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바로 옆에 리버스텔라 2차가 공사 중인 관계로 현대의 지식산업센터 1차 옥상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날씨가 흐려서 아쉽긴 하지만 멀리 한강도 보이고요. 예봉산과 바로 앞이 펼쳐지는 조정경기장표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현장 상황입니다. 처음에 보셨던 3개월 전의 모습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 올해 12월 중공을 목표로 마감작업이 한창입니다. 여기가 시동입니다. 왼쪽 대로변이 A동이고요. 그 뒷편이 B동입니다. 이곳은 현대지식산업센터 1차에 있는 광장입니다. 현대 1차에는 큰 돌고래가 두 마래가 있습니다. 입주를 시작한지 10개월이 되었는데 많이 입주가 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 대로변에 C동 뒤에 있는 게 D동이고요. C동과 D동을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뒷동대 사이의 간격은 넓습니다. 약 13m 정도 나오네요. C동과 D동은 6층까지 층고가 높기 때문에 8층이 앞동 A동과 B동의 10층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외관에 라운드형 디테일 등이 높보이는 현장이네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한강뷰와 조정경기장뷰가 가능한 고층 100평의 주인이 되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